acceler schon fast an LARP GOOP LARP KANU 비장한 미션 카드가 저희 마음대로 갈 게가 있는데요 깔끔하게 안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뭐야 나 빠지는데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안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아니야 진짜 뭐야 진짜 이런 것만 4 4 나 1등 했어요 1등 꺼 볼게요 이거 왜 못해요 하지만 나는 신윤아 뭐든 성공해내지 할 수 있어 나? 내 미션? 멤버들 볼콕하기 진짜? 알려주면 안되는데 응 알겠어 나 간다 언니 와 과연 다른 멤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? 난 이 숫자로 부르는 건데 이게 뭘 이거 이거 미션과 관련된 거 아닐까? 참 유명 앤디 어 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파트 보내기만 이런 거 이런 거겠지? 리아는? 그런 게 진화인 거 같아 파이팅 파이팅 이거 그냥 티나는 거 아니야? 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까지는 어 할 수 있을까?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트 보내기 이까지만 уса 나만 앤디 세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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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해? 됐습니다.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볼까요? 야, 너 뭐냐고! 나는 나야. 왜 이렇게 머리 밝으래? 또 더해야 돼. 윤아는 그대로 왔어. 귀엽다. 난 눈에 위리. 눈에 위리. 다 끝났어. 잘 끝났어! 민지영! 우와,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뭔가 되게 비장한, 비장한 이 세트. 나 1등 낮아지만. 똑같잖아. 나 항상 평균은 하지. 이비 디스코! 나 뭐해 근데? 근데 나 뭐해. 나 왜 덱가해. 어디로 가야? 유진아도 뭐해, 이때? 오마이갓, 난 잡다. 나 왜 덱가해. 아니, 나. 잘 안 쓴 것 같아. 나, 태현아. 왜, 왜, 하? 아, 예수님. 유연아 원래 눈이 안아? 오, 너 눈이 안아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아, 뭐야. 아, 나잖아. 아, 여기. 우와, 잠시만. 우리 다 한 대단이야. 나, 다 빼어. 너, 나, 다시 나와. 우리 아프다. 우리 아프다. 우리 아프다. 우리 아프다. 나. 나 앞이야. 안무 이동이 남아야 돼. 아, 아니야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야, 나 박자야 가르치마. 아, 언니야. 아, 언니야. 아, 언니야. 왜 맞지? 왜 맞지, 이거. 아, 이 쪽이. 아, 연애. 진짜 웃겨 조용히가 진짜 웃겨있어 왜 웃겨? 남은 저리도 웃겨 너 뭐해? 내가 한 해 다 몰라? 이제 한 해 보고 있어? 너 없냐? 내가 그 다음에 어디래? 너 없냐? 근데 맞아? 2, 3대 0이야 살펴보면 래비가 어디야? 아 나 여기였어 아 그 다음에 아 룰비야 아 룰비야 나는 뭐 할까? 뭐야? 아니야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? 아 나 나 아 룰비야 돼 아 룰비야 돼 아 룰비 귀여워 아 룰비야 돼 아 룰비야 돼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뭐야? 왜 내가 가운지? 누구야? 가운지 유성 가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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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룰비야 이거 아니야 아 뒤로 봐 손으로 감아 손으로 감아 손으로 감아 아 열린다 야 엔딩만 못 잡는데 엔딩만 오케 나 샷 남해 하하하 엔딩에서 미션 미션을 하나도 하지 마 와!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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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 미션 Vou platform 전혀 안 했어? 아니 아 헤헷 나 그냥 나 그대로잖아 나 그대로인데 근데 이제 나까지 헷갈릴 정도였지 아 뭐 그런거였어 나 근데 헷갈릴 때 그러니깐 옵션을 할 수 있었구나 아 나 진짜 생각도 못했어 아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쫙! 옵션 얘 심지어 너무 안 봤어 혜정으로 왔다 자기야 자기야 혜정으로 옵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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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션!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